진노도 못하는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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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지? 아 아 엔 아 아 아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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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행 행용 아 뭐야 잘못 눌렀어요 더하려고 했는데 뭐야 안 돼 다시 넣어야 돼 병에서 삐져나오 아파서 걸렸어 병원 부장님 에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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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어떻게 깨냐구요? 2번 투표하면 돼 라가블린이었던 것 음... 날 쓸건 싫은 복수 깨고 에너지 위불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 아냐 죽지 뭐 죽지 뭐 간헐쩍단식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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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 걸린 채로 팽개 좀 많이 안되지만 약화가 끝날 생각을 안해 아 아 아 아 아... 근데 천신 쓸 수 있나 있나?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어차피 영코덱 잘건데 휘갈김이나 넣어놓자 커피 눈피? 음... 눈피에 성급함 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커피? 커피! 도넛 다행히 도넛을 먹었습니다 하... 당시에는 도넛을 먹었습니다 ㅎㅎ 해알 renewable 우윽 오윽 우위 아이씨 쓸더스 캐릭터 도넛 못먹으면은 도넛 맛있었을거 같다고 후회저주받는거 귀여움 도넛 맛있었겠다 부회 잉크병 나이스 커피의 비행기 커피의 비행기는 좋다 외세 외세 외세는 외세 학습 학습 코스트 없어서 안좋겠지 아이씨 아니 저놈의 의식 문제지 뭐 내가 지울 기회 있었는데 이상한거 지웠나 아닌데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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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망간다. 쪼개는 가면. 저지. 저지는 되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저지리고는. 가지. 가지는 말이 안 돼. 오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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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돈 내고 사기면 아깝네. 그래도. 세일하니까. 두 장 변화하면 괜히 이상한 것만 나오지 않을까. 돌연변이인. 자. 성급함이 낫겠죠. 비갈긴보단. 어차피 첫 턴은. 선천준내마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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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준내뎅당. 선천준내마나성. 베개. 허패. 커피만 먹으면. 당연히 베개가 나오는게. 응? 스읍. 그것이 도리인가. 인지상정인가. 짱 센 근데 이게 지금 일반 몹 잘 잡는거는 당연히 그런건데 복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스택형 유골이 너무 많아요 헷갈리겠다 진노하고나면 겁나 세네 요행하나 일단하나 덱좀 채워지면 더 노트될거 같은데 지금 덱이 야씨 아 스냅거 미쳤나 원턴킬 미친건 왓츠요구 왜 랄까 그땐 미쳤었죠 웃음 와 왜 이렇게 해야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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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와 자 기다려 точки 와 iş 코스트 필요한 전투는 포션으로 대우자 열쇠 상자 거르고 상자 거를건데 작은 상자 있죠 열받죠? 작상 저열 관뿐 얻고싶다 커피백의 작상 저열 사자성어 같네 격분 개쎈데 이거 써야되나 1코스트가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개쎄 진짜 안쓰는건 말이 안되네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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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보게 되네 망설임을 곧 해드리라고 전등 칼질을 지워야 되나? 튕겨내기를 지워야 되나? 칼질을 지워야 되나? 결국에 심장이 위험한 거니까 칼질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심장 아니면 다 잡을 거 같은데 경각? 에잇 화가 많이 남았지 과도자 부쇼 투어를 넣어야지 당연히 아 매너갱 하세요 아씨 사라지네? 마요네임 필요없나? 마요네임 필요없을 것 같은데 병분 괜찮을듯 선천이 몇장이야 진짜 지금 격분 밸류가 넘사벽이라 넘사벽이라 에이 요행 넣을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 요행도 밸류 상당하니까 넣는게 맞지않나 음 근데 지금 진노 한턴 못풀었다가 뒤질수도 있는데 아 아 잘못 물렀어요 다음 유물 스포단함 아 단식 또 벽에 넣어야 돼 아잇 가내수공원 아 한장 간거도 있어야 된다 잠깐만 이게 아니고 근데 어차피 성급함으로 휘갈기 뽑았을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지 아 맞잖아 어차피 성급함으로 휘갈기 뽑았을거잖아 똑같네 아 똑같네 똑같네 병속에 몰래 수월 넣고싶다 병속에 몰래 수월 넣고싶다 그러네 3병 시드는 거제트 3병 2병 그러네 병폭 하나 더불어 선천열상이는 선천적 왔천 선천적 감시소들 워터는 번역하려면 뭐라고 번역해보죠? 보는사람 텅스텐막대 액상기업 주시자 감시자 감시자 쪽이 조금 더 어울려 그 느낌은 시청자 점탑의 두 손 듬뿍 근데 왓처는 훈소금쯤 관찰 기고 생존이 왓처의 임무집 보스전 빼고는 뭐 이미 다 잡는거 알고 있었는데 보스전은 어떻게 할려나 뭐 무난한거 같은데요 무난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밭으로 푸는데 망나니가 따로 오네 아 달팽이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벽분한 데 더 때리면 잡을 수 있나 어 달팽 달팽색 그렇게 수원은 5월 6일에 죽었군 더 넣을 카드 있나 카치 빼고 뭘 열팽을 어디다 도둘스제 포션은 저게 나을거같은데 진노 못풀면 뒤지니까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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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에서 알약 납수는 대강인데 예쉽습니다 요거 사륜 원 요행 행요 흠 모르겠다리 두 장 있으니까 됐겠지 행요 행성요새 Bohrd 2 턱 라라 뗘 뗘 뗘 뗘 뗘 뗘 뗘 뗘 뗘 뗘 뗘 뗘 qued 뗘 뗘 뗘 게내겠어 아 이거 깼다 아 내 패촉도 진짜 미쳐 돌아가는 격분 밸류 덕분에 격분 아니었어 힘들었지 200 아이 너무 너무 뭐없이 200든다 완넘이었어? 피해를 받지 않는 피해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피해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류수진이 형님 2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식요행 단식요행 날 감사합니다 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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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요